처음에 출발할 때는 실종자 가족들 조속한 기한, 진행 중인 제대로 된 특별법의 재정, 그리고 승현이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과는 틀리게 모든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죠. 화도 많이 나고. 그래서 괜히 이 지랄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. 세상이 꼼짝 안 하기 때문에.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오늘 술래길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. 아멘. 10명의 희생자들이 물속에 아직 있는 상태 아니야. 특별법은 완전히 개판으로 끝나버렸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.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걷고 힘을 보태줌에도 불구하고 허탈감만 들고 그러네. 야당이 못해서 그렇지 야당이. 이번에 잘한 거는 새누리당이 최고 잘했어요. 원하는 거 없고 그들은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.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있는 건데. 세월호가 오래되고 아직 사건도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.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이 가족들에 왔어요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시대가 빚어낸 아픔들에 대한 책임을 두 아버님들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면서. 이 세상 전체에 보여주시는 모습에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고. 저도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. 좀 힘드시더라도 힘드시고.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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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